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고 애랑 나랑 좀비 만남잖아? 그럼 나는 좀비랑 사귀었 거야 근데 아무래도 청사니까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맨날 나 놀리느라고 바쁘해 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언저랑 청산이 겁나 친한데 청산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너 내 말 안 듣는 거 아는데 이번에 좀 들어 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게 있어 응 진짜? 누군데? 너 내가 좋아해 그러지 마 너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친 게 없어 괜찮아? 청산이 I'm getting tired and I'm somewhere to begin 또 한 번 어쩌지 어떻게 살지? 우리...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하라 다음에 얘기하자 너희도 나 노래 나 아니면 다음 주에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십이년 동안 하루도 안 봐주고 또 좋아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무슨 일이 있어? 거기 하지 마 그렇지 절대 오늘은 내가 이 길이다 제일 행복한 놈이다 welt의 영혼을 누굴 자신 있는 마지막 왜 정상아